1. 2. 2. 2. 3. 5. 5. 6. 5. 7. 7. 우리가 제작했던 거? 네. 갑니다. 탑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아이던 뒤 어떻게 하면 되요? 너무 쉽다. 금방이지. 이게 된다고?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성공! 됐다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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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네 끝! 이제 누구랑 붙어있어? 이견네 아직도 이견네 내가 어디갔어 지옥의 연습실이네 남준아, 형 먼저 간다 먼저 가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먼저 가요 남준아 형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진짜 별개 다 있네, 진짜 참 잘했어요, 병두국 날리기에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게임존 있어? 아, 다리가 길어서 불려요 제발, 제발 아 오케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와, 진짜 와, 진짜 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내꺼 어디있지? 이게 뭐라고 아 자, 탱이 컵사키 컵사키 다 했어요?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아 아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아 재이 형 재이 형 잠깐만, 재이 형 재이 형 다시 할게요 뭐야 뭐야 다시 할게요 아 야야야 다시 할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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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이게 더 어려워 상대방 붙는 게 오히려 쉬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밑에?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세요?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저는 굴렁색 굴려봤어요 아, 진짜? 막판 속도만 상관없죠, 빠르게 해도 네 어렵군 해봤다며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 왜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오이배기로 또 금메달 한 번에 이거 끝은 머리로 해야 돼, 끝은 머리로 진짜 아깝다 아, 나 각이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뭐야? 이게 뭐예요? 통과 통과 저기서요? 돼? 된다고? 도전!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에 못 보고 싶어 아 저희가 만들었지만 의미가 없네요 오! 이렇게 하면 완전 실패네 오! 통과, 통과! 아아, 남준아 오케이, 축하 얘야, 얘야 야, 씨 어렵죠? 어렵죠? 별게 다 있다 오케이, 나도 간다 승리해 재밌다, 남준아 이거 이거 뭐지? 자, 준비했습니다 시작 시작 야 잠시만 이거 10초가 더 어려워 진짜로 자 됐다, 이번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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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결계인가? 결계구만 결계구만 찍었다 찍었다 수업 승 승 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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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그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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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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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다 끝났어? 잘 가야 해요. 형은 먼저 퇴근한다. 너무 쉬운데? 갈까요? 도전! 너무 쉽지. 내 필라테스트의 힘을 보여주마. 코의 힘을 보여주겠어. 어? 바로 지압 빠졌어. 어? 바로 지압 빠졌어. 어? 바로 지압 빠졌어. 뭐가 걸린다? 으악!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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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슴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 무게 있어야 되는데. 어? 자, 갑시다. 아,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왜, 왜? 아, 나 플라우트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야, 플라우트는 쉽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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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아! 비교, 비교.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지민이 아직도 못 했어? 쉬울 것 같죠? 아, 한 번에 싹 빼는 거구나. 네. 식탁보처럼. 식탁보보다 한 다섯 배는 어려워요, 형. 세우는 것도 일이다, 세우는 것도. 아니, 한 번 도장하기가 시간이 엄청 어려거든요. 네, 네. 쟤네 다 성공한 겸? 전 나머지는 다 성공했죠. 아, 다 했어? 이거 빼고? 네. 이거 하나면 끝이. 보자. 이거 가능하? 그래서 이게 최종이잖아.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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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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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아, 씨... 우오오오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안에 넣어야 돼? 아, 저기까지... 잠시만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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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너 훌라후프를 못 하는구나 너 훌라후프 되게 못한다 잠시만 너 훌라후프를 안 하는지 진짜 오래 됐다 자, 비교, 비교, 비교 잘했어 나이스 자, 훌라후프 질다리 갖다 놓고 나도 해보자, 이거 굴렁사 해 자 굴렁사이가 누가 만들었냐? 가르쳐 줄게 아, 진짜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굴려야 해, 여기 아니, 굴리지 마 그리고 그냥 이거는 놔두고 이것만 계속 한 이렇게 되잖아 응 네가 이렇게만 이렇게 인정해 봐 워초기요, 워초기 오오오 여기요 오오 괜찮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빨리 가 빵점 짠, 가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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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성공! 어떻게 했어? 나 플라우프 어디서 틀렸어? 개그! 개그! 정구야, 알겠어. 오케이. 가자. 이제 골능을 알았다. 큰일 났다. 나는 한참 걸리겠다. 랩! 랩 몬스터! 랩 몬스터! 랩 몬스터! 이거 진짜 안 된다. 1등으로 달리다가 이게 무슨 선두인가? 속도가 다가 아닌가? 그건 아닐 테고. 오케이. 잘했는데? 자, 뭐야? 물... 물병 뒤집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가벼운 게 나... 중간이 나오려나? 몰라. 뭐든 나는... 나는... 나는 중간이 좋아.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이걸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 가세요? 바로 끝낼게요, 그냥. 어, 미안해요. 자, 바로 끝낼게. 잘 못 고른 것 같은데? 잘 못 골랐는데? 잘 못 골랐는데? 잘 못 골랐는데? 잘 못 골랐는데?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라고 하 혹은... 야, 불렁 bullался... isn't that a Vitforce? 춘업! 볼거ienst. 2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깔끔 갖다 주시고 야! 아, 나 진짜 제 거예요, 제 거 야, 이거 마이크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벨트를 밑에 사야 된다고 뭔지 알지? 야, 좀 추했냐? 너무너무 추했나? 아, 진짜 너무너무 추했나? 와, 큰일 났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성공했어? 도구야, 성공했어? 자,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되죠? 링 비드빵이 어디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잘해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죠? 들어왔죠? 형, 풀어, 풀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오케이 너무 추했나? 좀 우와 우와, 이씨 아, 이씨 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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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안 되지, 이게? 이게, 그리고 저거 물병에 다 서있어야 된 거 아니야 어, 예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 어렵지 야, 하나라도 성공 안에 있냐? 난 두 개 난 두 개까지 아, 근데 이거 세우는 것도 일이야 야, 나 아까 훌라후프에서 너무 추했다 너무 못생기게 한 거 같아 야, 훌라후프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야, 왜, 왜, 왜 잠깐만 이게 안 돼 나 눈물 나와 와 굴렁새를 저까지 굴리고 와서 훌라후프를 하고 와서 여기까지 종을 땅 치면 돼 쉬운데? 쉽지? 어 아, 진짜 쉬워 한번 해봐 아, 이런 건 금방이지 남준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차분히 하면 돼, 차분하게 야,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자 어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도전 고 고 어 난관이 이 상태입니다 야, 이 걸로 가지 말고 아, 급하게 하면 안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그대로만 가 그대로만 가자, 오케이 야, 씨 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 야, 씨 야, 씨 야, 씨 야 야,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 나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 나 옆에 군렁사가 누구냐? 포비 형 통하러 나가면 돼, 그거? 아, 좋다 아니, 안 좋다 오, 오 와 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나 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울 보지 말고 야, 야. 야, 웃지 Пр attached. 야, 웃지 마, 웃지 마. 야, 웃지 마. 차분하게, 차분하게.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더 왔다 이건 뭐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인생 모릅니다 끝까지 잘 봐야지 한다고 느낌 좋다 느낌 좋은데? 잠시만, 이거 붙이면 약간 좋을 수도 있어 병독을 어떻게 날려? 너무 멀리서 하지 않아? 약간 이게 끝에서 하지 말고 중단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서 지금 기다려야 돼 남준이 형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하면 하면 돼 힘들었죠?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프 돌리는 내 거울로 봤는데 와, 나 진짜 현타 당면 아니야 뭐지? 얘들 약간 나 순차해 백핸드 기법인데? 이거 전혀 아닌 거 같아 어림도 없다 아, 이거를 빨리 끝났어야 됐어 알았다, 알았다 아, 약간 이 끄트머리보다 약간 중간으로 한 게 좋네 중간, 중간 그냥 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가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여기 땀 안 흘리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땀 진짜 겁나 진짜 겁나 아니야 이거 빨리 빨리 끝내야 빨리 빨리 돌아간다 내가 볼 때 이거 코스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생일 때보다 더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정국 씨 기다리세요 성공하는 보호가입니다 여기? 아니야, 이게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되어버리면 이게 또 과학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안 돼요? 아니지, 아니, 성공하고 성공해요? 실패지 내가 책상 때렸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아니, 좀, 좀 오래, 오래 남아있긴 했어 아, 이제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자, 한 명씩 퇴근하면 돼 이제 가능해? 형, 먼저 간다 평생 해, 평생 해 난 이제 처음인데? 형, 윤경도 처음 하다 갔어요 윤경 한 번 했어 아, 그래? 중간으로 싹 치면 돼 중간으로 쳐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그렇지 갈게 고 너는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 지나가? 응 탕 이렇게 지나가고 탕, 너 이렇게 때렸어, 오늘 그렇게, 그렇게, 알았어, 알았어 됐어, 이제 지민이 퇴근이다 퇴근 확정 퇴근 확정 가져가십니다 항보를 알았어 받아야지 윤경 한 번 했다고? 아, 진짜? 어떻게 해? 윤경은 오빠리였어, 넌 같은 아, 너 세다 너 되게 세다, 힘 빵 아, 그래요? 좀 세? 좀 센 것 같은데? 지민이가 지금 하위권으로 남을 주는 나 진짜 1등 하고 있었어 이것 빼고 다 했었어요 아, 진짜? 네 굴렁새도 빨간다고 저 요즘 곰투 배우는 데 보실래요? 해봐 뒷모습이 더 강하네 곰투 아니야? 곰투? 짠구리죠 걸리면 다 혼나는 거야 태형이 진지하다, 형이 여기였죠 가자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했지? 꼭 아,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의 마지막 하나 도미노 90개를 이용해 BTS를 만들어 쓰러뜨리지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하는 것을 BTS를 만들어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해볼까? BTS... 아, 놀랐잖아요 진짜 우리가 1등은 의미가 있으니까 휴가신이 1등이고 에이, 선생님 그 도미노가 있어요? 네, 도미노 90개를 이용해서 BTS BTS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이 들어왔잖아요 과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 퇴근 좋은 거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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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너너너너넛 아, 여유롭다 아... 가위바위보 아나 나나나 에티스트 잡견실 나는 끝났지롱 뭐야 형 그... 야, 너 이리 와 빨리 빨리 왜? 왜? 자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야 와, 진짜? 대박, 뭐야? 한, 둘, 셋, 가위, 바위, 고! 형, 여기가 조금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다 그냥 여기서 성공했는데? 역시 그거랑 상관없어 야, 그거 친구 노래 틀어줘 야, 우리 이 곡 안에 끝내줘 하나, 하나만 지나가라 아, 쟤네 왜 안 끝나요? 싸웠습니다 달려라 방탄을 계속 시작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고생했어요, 여기 가자 같이 가자 아, 방송인데 형, 진짜 형, 형이 아는데? 아니지 형, 근데 얘들 저거 선곡 진짜 못 시켜요 아, 근데 그게 노력만 두 번만 해주세요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아니,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운속이, 운속 실력이야, 형 형, 형 형, 형, 형 남자, 빨리 들어와 자, 남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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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니, 내가 만들어냈어 아, 그래? 근데 이미 이미 이준 형은 원래 제일 먼저 썼잖아 아니야? 정우 형 같이 끝났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진이 형은 BTS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좀 BTS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럭키 세븐 777 777을 만드셔도 해도 인정해드릴게요 BTS만 I'm just from the underside Hello my area 아, 안녕? The industry 예에에에에에에 태형 씨 생각했어요 나 일단 노미노를 아래 혹시 모르니까 그 태형이를 위해 태형이를 위해서라도 도미노를 쌓은 거겠죠? 일단 다자, 다자 그냥 바로 가위바위보 지밀이 아직도 성공 못했었어? 지밀이 뭔가 아...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네? 안 내면 지닌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건 뭐예요? 달려놓은 편인데, 이거 치고 와요. 달려라! 빵탄! 이게 뭐야? 이거 BTS 만들어서 동영상 하나 딱 건드려서 딱 해가지고 밑에서 다 쓰러지면은 성공! 90개로! 90개로? 근데 왜 가위바위보는 거예요? 룰로 설명 드릴게요. 아, 뺐어? 아, 이게 소리였어, 이게 소리였어. 가위바위보, 이거 한 번 치고 한 번 이겼어. 누구였는데? 마이크 형, 이 형이 있나요?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남준아. 너무 좋아, 마이크 빼야지. 기복기장 솥을born 너무 붙이는데, 열증했나? Blue Mask No. 안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약간 느낌 왔습니다 이거요? 이 디지보라고요? 아니 하던 대로 할게요 멤버들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만 얌생이 쓰면 안 되잖아요 보 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됩니다 이상 지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갈래 가면 가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얘 뭐 낼까? 내가 봤을 땐 얘 한 무관임에 찌거든? 아, 무관임에 빠야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형 왔다 자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증거 가위 가위 보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내면... 기다려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지민이 형 어떻게 해요? 뭔가요? 정말 자신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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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왔는데, 태형아? 지민이 형, 난 지민이 형은 혀가 별이야 왜냐하면 혀는 나랑 같이 가면 안 내면 증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증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증거 가위 보 안 내면 증거 가위 가위 보 우리 친구 맞네 일단 기다려봐 일단 조금만 생각해보자 야, 야, 이거 우리 음악 틀고 하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저도 아니, 근데 너 여기 방송에서 왜 문 냈냐? 찾아봤어? 여기, 아, 너 빤했던데 여기 방송에서 너 왜 자꾸 나랑 똑같은 거 되냐? 기다려봐, 한다? 하자 안 아이, 기다려봐 이거 삽이 나오면 하자 아이 어이 이거 이거 지민이, 이거 할 때 하자 아, 아 땀에 찬뜨빈 춤 만난 넌 뭔가 일상했었던 날 넌 달에서 넌 별에서 넌 별에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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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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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후우 헤이 일곱본에 여러분 가라 우리 친구잖아 아이, 가라 일단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약간 기세를 만드셨을까요? 네 아, 저는 오늘 이 열나가 열네가지의 게임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람은 끝까지 하면 뭐든지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저는 병뚜껑 날리고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왜 우사인 볼트가 일정인 줄 알아요? 끝까지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야 네 네 오케이 자, 가위 가위 뽀 뽀 뽀 자, 이제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려라 방산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산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KBS를 만들거나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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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을 맞춰서 성공하면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네 퇴근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그냥 가라 괜찮아요 손이 떨린다 뭐예요 형? BTS? 응 형 이거 다예요? 다예요 형 S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S 모양이 어때?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와 양 갈래를 파트린 다음 이거를 B로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쭈루루 만들어줘 만들어줘 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또 가려 아 아 아 연결된 비율이 아니에요 응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아 아 아 아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아 아 아 아 시원씨 오늘 준비해 보면 달려라 방탄였다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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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어 저만 달여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가지 시도들이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체험은 정말 정말 재밌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거 딱 쓰러뜨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다음 사람 부탁드리고 오케이 깔끔하지? 진짜 멋있다 야 출발해 채용아 이거 수정해봤어? BTS 이거 아예 아니야 이게 글꼴이 이래요 원래 야 잠시만 수정해봤어 너 야야야 아 믿어봐 믿어봐 이거 하나만 요구해 야야야야 여기만 주면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나만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해준다 이제 아 알겠어 와 짤릿하다 고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 야 근데 해준 거잖아 아 그치 우리 고마움을 잃지 말라고 가자 트러스트 미 자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뻔한 말보다 나로 고 나로 고 나로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자 들어왔습니다 돌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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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림을 만드는 거 도착 신현장 신현장 아이돌 도착 도착 아 내가 수정 좀 오랫다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내가 수정하자 했잖아 내 오랜 벗이여 사랑한다 자리 있어라 가자 네 막힌다 내 저랑 묵찌바에서 이기면 퇴근할래요 와 이게 왜 안되냐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끌거래 그럼 그냥 바닥에서 살래요? 아니요. 묵찌빠는 뭐라고요? 저랑 강현은 묵찌빠에서 이기면 퇴근이고 지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 거 가요 포! 할게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선창해주시고 제가 한 번. 자, 우리의 달려라 방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사! 하나, 둘, 셋.